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케이스는요. 내신 데뷔를 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잔인한 4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고3 학생들한테는 잔인한 4월일 수도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왜냐면 수능도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니 아 이게 이제 압박감이 엄청나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야 무슨 내신을 한 달씩 공부하냐. 지금 7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중간에 한 달 공부하고 기말에 한 달 공부하면 너 5개월밖에 공부 못한다. 수능 5개월 공부한 학생과 N수생이나 아니면 고3 중에서 내신 공부하는 애들을 7개월 공부하는데 이게 수능에서 게임이 되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그 다음에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일주일 공부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 나 고3이고 내 내신도 챙길 건 챙겼는데 그냥 뭐 수능 공부 평상시에 하는 건 맞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내신 포기합니다. 왜 감당이 안 되거든요. 불량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내신을 공부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량이에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막판에 에이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안 하자. 그러니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더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공부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만 EBS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인 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80개 지문 정도가 시험 범위더라고요. 자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EBS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아마 범위 분량은 지문으로 한 8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일주일 만에 공부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죠.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말하는 요제가 뭐냐면 내신 공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한 20일 정도 남겼다고 쳐볼게요. 한 3주 정도. 만약에 80개 지문이 들어간 학생이면요. 하루에 렛게 4개 꼴입니다. 근데 이 4개를 공부할 때 막연하게 내신 공부가 아니죠.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다시 EBS가 안 들어간 학생들 학교 교재건 부교재건 아니면 기출문제로 이제 범위가 있다고 칠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맞는데 내신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여야 돼요. 아 내가 하루에 80개 정도 지문이다? 그럼 4개 정도. 자 여러분들 범위에 나왔을 테니까 한 번 어느 정도 범위인지 한 번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80개 정도 지문이 들어간 학교를 하면 하루에 4개씩 공부하면 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질문인 건 맞으니까 내가 하루에 4개를 복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겠구나. 단지 내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 하필 내가 배운 게 내신이구나라고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4개 질문식만 공부하면 되는데 근데 내부단 많이 해야 되죠. 왜? 시험 전날 전전날은 이제 그 직전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진짜 효과적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학교 범위에 있는 범위 있죠. 제가 이제 범위를요. EBS 수특으로 그냥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가 EBS 수특으로 한 80개 나오는데요. 그러면 간단해요. 무조건 그 질문 하루에 4개 이상을 공부할 건데 단어 수거하고 문장에서 공부 꼭 하셔야 돼요. 꼼꼼한 해석은 해야 돼요. 왜요? 이게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내신에서 변형되어서 나올 때 어휘 문제나 빈칸 문제로 나옵니다. 특히나 다이어하고 수거가요. 선지로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휘 암기해라 구문도 키워라 괜히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학교 내신에서 특별히 나올 때 고난도 문장의 다이어와 수거가 보통 어휘 문제로 변형되게 나온다든지 빈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중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끝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꼭 표시를 하세요. 가운데 주장문에다가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재, 주장, 결론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쳐놓으세요. 직전날 내가 직전에서 수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 소재, 주장, 결론과 전체의 줄거리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 공부가 된 학생들이 매일매일 읽은 4개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순서로 나오던, 삽입으로 나오던, 대입학으로 나오던, 빈칸으로 나오던 안 썼지만 무관문으로 나오던 문제를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석한 게 아니라 어 난 이 글의 소재도 알고, 주제문도 알고, 결론도 알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변형되어서 나올 때 어떤 유형이 나와도 맞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직전날 공부할 때 영어 직전에 어떻게 공부할까? 80개 지문을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소재, 주장, 결론이에요. 아, 맞아. 이 소재가 뭐였고 이런 스토리였는데 주제문은 뭐였고 결론이었지 이게 시험 볼 때 솔직히 서술형은 대비 못하겠지만 변형돼서 나올 때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3번이 별 곱하기 5개입니다. 불명히 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모르겠는 거예요. 해설지 읽어봤습니다. 여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말씀드릴까요? 보통 내신 문제는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꼭 냅니다. 그거 왜냐면 아니 두 번, 세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뭔 말이야. 근데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꼭 그런 것만 골라 또 내신단 말이야. 많은 학교에서. 그래서 고난도 지문이에요. 문장 아니라 글 전체입니다. 80개 지문 중에 몇 개가 이렇게 했죠. 이거는 완전히 씹어먹으셔야 돼요. 내가 완벽히 해석도 하고 소재, 주장, 결론도 알고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외우지 못하죠.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씹어먹을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전 케이스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냥 대놓고 공개 자료실에 난이도표를 올려놨어요. 현장에 싹세인 일기에는 별 세 개, 별 하나부터 별 다섯 개의 난이도가 있다고 한다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올려놨거든요. 별 다섯 개와 별 네 개는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적으로 보통 그런 문제들은 학교에서 많이 내십니다. 그래야 변별력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아 내가 평상시에 영어 공부인 건 맞는데 오 하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내신에 나와준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케이스 찍는 기준으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시험 전 20일, 21일 전일 거예요. 아 내가 하루에 네 개, 다섯 개 지문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하자. 근데 한 번도 공부 안 한 지문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도 나간 걸 복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하루에 네 개, 다섯 개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시험 전날을 설명드릴게요. 별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제가 난이도 표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지문은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그거 아닌데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소재, 주장, 결론 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꼭 이걸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요. 선생님 저 좀 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저희 Q&A 오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Q&A 연구팀을 속된 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제가 너무 밀려갖고요. 혼을 좀 세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Q&A가 아마 답변이 금방금방 올라올 겁니다. 저도 이제 챙기지 못했었던 점 죄송하고 이제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올리시면요. 우리 연구팀 팀장들이 빨리빨리 답을 쓸 겁니다. 꼭 수능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절대 수능 포기, 아 수능이래. 내신이요. 내신 대비 꾸준히 하셔서 원하는 점수 나오길 바랍니다. 나중에 막판에 분량 많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시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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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